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 추석날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소망으로 온 가족이 웃음이 가득한 즐겁고 기쁜 날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1년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증지보입니다. FMC가 9월 회의 개회를 앞두고 하루 앞뒀습니다. 혼재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17일,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내 최고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 5.5%를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인데 베이비컷 0.25% 내리느냐 비컷 0.5% 내리느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7월, 8월 미국 고용시장 부진지표를 금거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냉각을 막아야 한다 라면서 비컷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지표를 보면 물가 하락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 FMC에서는 점진적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의 차이 비용을 낮추게 되고 전반적인 수익 성장을 개선할 수가 있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2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2023년 7월까지 5.5%까지 올랐습니다. 1년 6개월여 만에 5% 이상 오른 것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년 6개월여 만에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여부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모레 19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다우 사상 최고치 다시 뚫었습니다. 다우지수 0.55% 상승해서 4만 1,622로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하게 됐습니다. S&P500은 0.13% 상승 5,633 7월 16일 날 5,66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0.6% 정도 S&P500 남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0.52% 하락 17,592 필라델피아는 더 떨어져서 1.41% 하락 4,910입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떨어졌어요. S&P500을 구성하는 11개 부문이죠. 이 중에서 기술 등 2개 부문을 제외하고 금융, 에너지 등의 9개 부문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Magnificent 7 종목들을 보면 애플 2.7% 떨어지고 엔비디아 1.9% 하락 아마존닷컴 0.8% 테슬라 1.5%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오르고 메타도 1.7% 구글의 알파벳 0.3% 등 상승했습니다. 애플을 보면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 감소 전망에 오늘 2.78%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16 선주문이 지난해 아이폰 15 선주문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냈는데 2.78% 떨어진 216.3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벤커버 아메리카와 JP모건 등의 여러 투자 은행들은 아이폰 16 프로 모델의 수요가 전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16은 애플이 지난 9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통해서 처음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해서 오는 20일 한국과 미국 등에서 동시에 출시됩니다.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량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약 13%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인기가 높은 고급형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기대보다 약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탑재될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당초 아이폰 16 실시와 함께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내달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버전부터 일부 기능이 담길 예정이에요. 특히 AI 모든 기능이 아이폰에 담길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공개한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이 전작 대비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은 데다가 기대를 모았던 인공지능 기능 탑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입니다. 애플 신제품의 성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반죽자리 AI 기능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내년 초 공개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 16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화웨이 등 토종 업체와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어서 중국 매출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애플은 총 매출 3833억 달러 가운데 726억 달러를 중화권에서 거둬들였는데 올해는 중화권 매출이 726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그칠 전망입니다. 제가 반평생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오면서 경험을 하고 느끼고 또 책을 보고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린가족이라는 이 이름으로 구성원으로 각종 투자정보 지식 그리고 국내와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출연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미국 증시 브리핑을 듣고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국제, 정치, 경제, 금융, 사회 등 다방면으로 지식이 점점 쌓여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 또한 점점 늘어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률 상위 순서대로 줄을 쫙 세운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거의 앞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